현진이는 요즘에 자기를 진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가끔 말을 잃어버린가 싶을 정도로 애웅이라는 단어만 써요. 애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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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빵집을 갔다 왔어요. 어 진짜? 애웅! 네 애웅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걸 알아들이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뭔가 배고프면 화가 났다. 화가 났다. 진짜 그렇게 해요? 네. 진짜 다 해요. 애웅 한마디 있나요? 약간 회피할 때. 아 회피할 때! 회피할 때! 회피할 때! 애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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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키워야? 아니요. 아 고양이 키워야? 처음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러티비! 셀러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! 네 Bengal님을 보시고 새로만봐요. gi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